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 제 친구의 추천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. 레드와 칠리 페퍼스에요. 레드와 칠리 페퍼스 다들 좋아하시죠? 레드와 칠리 페퍼스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크 리셀 시리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되게 어두운 곡인 것 같아요.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두운 곡이었다니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. 드럼이 그래서 어려워요. 친구가 내일 첫 출근을 해서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곡을 내가 드럼 연주를 해줄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열심히 한번 춰 보겠습니다. 친구가 내일 첫 출근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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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웠어요. 너무 어려운 곡이야. 팔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다음에 추천복을 준다면 그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만 퇴근해야 해요. 저는 퇴근하고 친구는 출근하고 안녕. 출근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